말해.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손모가지를 잘라버릴까보다. 니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. 우리 지금 데이트 중이거든? 이제부터 나랑 데이트해. 약속을 어기는 건 별론데. 날고 싶어. 날지 못한 모양이네. 사고로 이목이는 묻혀 있는 것보다 무리세격이지. 이거 말피야. 니 약점 알아내느라 돈 좀 썼어. 이건 내피야. 우리 데이트는 여기까지. 그게 아니야 연아. 그쪽이 아니야. 내피야. 뭐지? 뭐가 잘못된 거지? 순례를 잘못 짚은 거지? 뭐? 니가 찾는 그 임무기. 본체는 내가 아니거든. 그럼. 아, 뜨거워. 왜 그래? 몸이 뜨거워 죽겠어. 어디 아파? 너무 뜨거워. 괜찮아. 금방 괜찮아질 거야. 제발. 재밌다. 나의 다신할 거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